안녕하세요. 북서연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9차 모의고사 부분을 할게요 9차 모의고사 A형을 볼게요 A형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4차 교육과정이에요 단서가 될 만한 게 그 밑에 있죠 그래서 1986년 국사학계가 중진학자들이 국사교육심의회를 구성하고 문제가 되었던 내용서순 통일안을 마련했다 그 내용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중고안의 명칭을 두 개 써보고 자료 B의 내용에 반영되고 있는 근제사의 시점을 바라보는 관점을 서수하시오 거기에 중고안의 명칭을 쓰면 국사교과서 편전 중고안 그 다음에 국사교과서 내용 전개 중고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때 작가가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현행 교육과정이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으니까 한번 쭉 기출 중심으로 해서 훑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15년 개정 교육과정이 나올 수 있지 않냐 글쎄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은 장담을 못 듣는데 일단은 한국사는 아니에요 한국사는 이제 파괴됐고 문제는 세계사와 동아시아도 지금 학계에서 개판이다 많이 많아 너무 기타산가를 경시했고 서구 중심 그런 것들로 이렇게 했다 중국사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예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되게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다 하탕 쳤는데 모의고사를 제가 편집을 해서 보충자료로 첨부해놓았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들어가셔도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뭐 여기에서 볼 때 15년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목적, 그 다음에 감옥 목표하고 성격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하고 성격 그래서 이제 거의 나오는 부분이 되게 보니까 딱 한 장 다 있더라고요 거기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이해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안기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막판에 불안하신 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일단은 이 기획과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고 난 자류비의 내용에 반영되고 있는 근대사 시점을 바라보는 관점을 서술하시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5차까지는 이제 4차, 5차는 그 국사교과서가 상관학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있는 내용들 보면 이제 영중시대 중중치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때 농업기술 발달, 수의시설 건설 등등등 그러니까 화폐가 또 유통되고 상포화폐가 발달되고 자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자생적 근대화론이에요 그래서 4차 때부터는 그 당시 자생적 근대화론에 입각해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4차, 5차 이렇게 갖고 4차 때부터 자생적 근대화론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4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문제 풀어봤으니까 관련된 보충자를 보고 넘어갈게요 자 4차 교육과정은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다 저는 항상 이것만 듣고는 하 진짜 전두환이 한 짓이 인간중심적인 건가 전혀 안 맞는 거야 3차 교육과정도 박정희가 예전에 했던 짓이라고 생각하면 손 안 맞는데도 이율배반적인 모습들 이렇게 교육과정이 많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4차 교육과정은 아까 3차 교육과정처럼 이윤적인 체제가 유지됐고요 그 다음에 통합성이 조금씩 보여요 자 이런 것들 중학교에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5차 6차 7차까지 계속 반영이 돼서 좀 확대되죠 여기에서 단촌만 보인다 보면 돼요 4.1에서는 지리와 일반사회 4.2는 세계사 지리 4.3은 일반사 세계사 명칭이 좀 이상하죠 여기 보면 4.1, 4.2, 4.3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고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해서 명칭 조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국사교과서 내용으로 4차에서 5차 쭉 넘어가면 상권하고 분책이 되죠 그게 왜 분책되냐면 예전에 국낭국복의역사라는 독복용 교과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과서를 안 읽으니까 3차 교육과정 후반기 때는 이걸 합쳐놨어 너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4차 때 이렇게 나눠요 상권, 하권 5차 때도 이렇게 또 두 개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상권은 조선전기, 하권은 조선우기 그래서 자생적 근대화론이 반영돼서 근대사의 시점을 18세기로 인식했다 같이 얘기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보시면 고등학교 부분을 보면 시대별 성격이 반영돼 시대구분을 시도했어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듯이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시대구분이 고등학교 때 완벽하게 정착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사 교육은 전반적으로 아시아사가 강조돼요 이거는 뭐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사가 강조되고 그 다음 유럽사, 중국사 중심의 역사를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역사를 포괄하는 진정한 의무의 세계사를 포괄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4차 때 뿐만 아니라 계속 5차 때, 6차 때, 7차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최근에 15년 개정 교육과정은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쓸데없는 거 우리가 이제 중요하지 않는 기타사 부분을 다 빼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라고 15년 개정 교육과정하고 12년 개정 교육과정 세계사 중에 뭘 공부해야 되냐 앞에 있으니까 15년 개정 교육과정 공부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절대 그러는데 왜냐하면 15년 개정 교육과정 보면 내용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교과서 보는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기타사 같은 것들 그런 걸 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진짜 별로 안 돼 다 뺐어 그리고 중국사, 서양사 이렇게 늘렸다고 해도 실제 중국사, 서양사는 볼 의미는 없어요 교과서에서 왜? 서계연화, 한의중이나 동계 부분에서 그것보다 더 심의충이게 다루기 때문에 굳이 그거 볼 필요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교과서를 보려면 인고용으로는 그 12년 개정 교육과정 더 인고용으로 보면 이제 7차 오리지널 세계사가 있거든요 내용 진짜 빡빡해요 그래서 오히려 내용이 충실한 걸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사교과서 논쟁에서 이제 그때 일본의 역사외국 논쟁이 나왔죠 그래서 있고 그 당시 또 민주화가 또 분위기가 확산이 돼서 역사 이대욕의 평양성 비판이 전개됐다 그래서 국사교과서의 정권 이대욕이 정당화를 대면하고 민중사관 같은 것들 그래서 앞에는 좀 비판적인 거고 민중사관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자 그래서 이제 비판의 초점 내용이 있죠 근현대사 부분하고 정근대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논의들이 나중에 5차 교육 과정이 들어가요 5차 교육 과정 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냐면 시대적으로 볼 때 이제 이때가 노태우 정권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운동 일어나거나 뒤져 그래서 이제 교과서가 반영이 돼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의 계기도 해가지고 역사교육이 이대욕의 평양성을 벗어나야 된다는 인식의 계기를 마련했고요 민중사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쭉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고 뒤에 나와서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자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신라 토지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신라 토지 제도와 관련돼가지고는 한참 됐어 안 나온지가 한 근데 예전에 좀 몇 번 나갔거든요 한 10년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됐어요 이제 되게 그 기초에 보면 10년 주기서를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10년 동안 안 나왔던 것이 나와 10년이 지금 몇 년이야 지금 2018년이니까 08년 뭐 08년 딱 해가지고 10년이 아니라 그 전후로 해서 한 1, 2년 약간 거기 부분을 집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초를 공부하실 때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가에서 기획에 해당하는 A 토지의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A 토지의 명칭을 쓰고 제가 A 토지를 잠깐만 제가 문제를 잘못 만들었거든요 여기를 A를 비워놨어야 되는데 그 빵구리 안 터넨네 원래 제 의도는 이게 아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제 의도는 A 토지의 명칭은 거기 연수유답전 있죠 연수유답전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 제가 못 찾았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A 여기 있네 연수유답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의 토지를 공동경제관 이유를 쓰시오 연수유답전은 이제 어떤 토지냐면 연수라는 것은 연자 뭐죠 자연연자 자연호 자연호에 좋던 토지 국가에서 논밭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연수유답전이 연수유답전을 보통 우리를 뭘로 비정하냐면 정전이라고 얘기해요 정전 그 다음에 간모답이나 내신형답이나 이런 것도 있죠 간모답 내신형답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성격이 띄고 있냐면 내신형답과 간료전 같은 성격이 띄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간모담 내신형답 그 다음에 이제 연수유답전 안에 총조유답이라는 게 있어요 또 총조토지 그건 누가 경작을 하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있는데 대개 학계에서는 뭐냐면 공동경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화 조선시대 때는 수조권이 설정될 때 민전이 설정되죠 그래서 그 민전이 설정되고 그중에 이제 민전이 설정된 그 토지들은 거기에 이제 소유주가 자기가 생산물을 한 10분의 1 정도 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대시대 때는 이런 식으로 생산물을 갖다 내는 게 아니야 세금을 뭘요로 갖다 내냐면 자기가 마을의 공유지나 이런 데 가서 몸을 때워 이게 이제 뭐냐면 노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을 공유지에 이제 뭐냐면 그 내신형답이나 감모답이나 이런 것도 설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해가지고 일을 해준단 말이야 이걸 이제 노역지대라고 하거든요 노역지대 그것이 우리나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때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이제 그 정전제라는 그런 도시대도 있죠 이런 곳에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더 발전된 것이 뭐냐면 그 이제 노역지대도 발전된 게 생산물지대 그 다음에 하폐지대 이렇게 이제 발전되죠 그러니까 노역, 생산물, 하폐지대 이렇게 이제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민들이 자기 연수유답을 경쟁하여 수확을 거두는 대가로 이를 토지에 대해서 공동경쟁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지대를 생산물을 내는 게 아니라 몸으로 때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신라의 토지대도 이제 볼게요 자 신라의 토지대도는 이제 거기 쭉 보면 관료전, 노급 페이지 등등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신문학 때 보면 신문학 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게 뭐냐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 페이지 했다 이게 시험문이 나왔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관료전을 지급한 다음에 2년 후에 노급 페이지 했다 관료전의 의미가 없고 노급의 의미는 다 아시겠죠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든요 자 성동강 때 아까 연수유답하고 관련된 것이 뭐와 관련된 건 정전이 있어 정전 그래서 정전인데 이 정전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당나라의 토지제도처럼 뭐냐면 국가 토지를 나눠줬다 이런 설이 있고 두 번째 설은 뭐냐면 기존에 백성들 사유지를 법제에서 추인해줬다 다만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만 지급했다 이런 설이 있거든요 대개 이제 학계획원에는 뒤에가 다수설이에요 뒤에가 그래가지고 이제 요는 내용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경동강 때 노급제를 부활했는데 기족의 토지 지배의 견제 과정 시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기족 세력이 국가를 능가했다 그 밑에 시급이라는 개념이 있죠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고려첩장 불신 조조와 관련된 거야 이거 예전에는 기초에 나왔던 거죠 고려첩장이라서 첩장은 뭐냐면 그 외교문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외교문서 그러니까 고려에서 보내온 두 개의 외교문서를 보고 그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관리가 양쪽이 다른 말라는 거야 원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서 비교를 해보고 자기가 의심스러운 점들을 메모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고려 외교문서를 보고 의심스러운 점들을 적어놨다 해서 불신 조조가 되는 거야 고려첩장 불신 조조 그래서 원본은 고려첩장은 지금 없어졌고요 뭐만 남았냐면 그 메모지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메모지가 한동안 잊혀졌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려첩장 불신 조조를 통해서 그 당시 고려에는 두 개의 정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몽고의 항복 때 원나라 정부 원종의 정부죠 또 하나는 몽고의 항정한 항정한 진도의 3,8초 정부 두 개의 정부가 있었다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국제관계에 상당히 무지했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당시 몽고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두 개의 정부가 다른데 그 당시 일본의 원종 같은 경우에는 원종에 있는 개경 정부가 왜 일본에 사실만 파괴됐냐면 뭐라고 할 미리 그 당시 원나라 누구예요 쿠비라이칸이 일본 원종을 가니까 일본 원종 가면 많은 고려 입장에 놓을 때는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병사도 동원하고 함선도 만들고 그 부담이 된 거야 일본에 가서 미리 항복하자 미리 항복해라 그런 것들을 하면 미항복하면 굳이 쿠비라이칸이 원종 갈 필요 없고 원종 갈 필요 없으니까 고려 부담이 좀 적겠죠 그런 목적에 보냈던 거고 그런데 이에 반려해서 진도의 3,8초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같이 공수동력만 해 줘서 원나를 치자 그러면 일본의 반응은 어떻게 할까요 일본은 잘 몰렸어 그래서 둘 다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둘 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다음 사회의 명증을 써보고 당시 기획과 리은의 입장에 있던 각기 다른 고조정부가 일본의 사신을 파괴 목적을 각각 한 조인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럴 때 기획은 일단 몽고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죠 몽고의 덕을 기부하여 군신의 이해를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에 반려해서 리은에 있는 입장은 뭐예요 리은은 거기 보시면 냄새 나는 위치적으로 냄새 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라켈 다른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몽고에 대해 안 좋게 봐 그래서 기획의 입장은 개경정부 리은의 입장은 진도정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개경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원해의 1번 원정이 고려의 피해죽이기 때문에 1번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하여 원해 원정을 방지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진도정부 입장은 대몸연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서 했다 이 부분이 예전에 07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10년 주기선에 보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 그래서 고려 첩점 불신조조와 그걸 왜 파괴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갑심전변하고 관련된 거야 그래서 갑심전변도 기초에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잠깐 이제 보면 왜 페이지 펴 보시냐면 4페이지 펴 보세요 4페이지 자 4페이지 보면 이제 그 배경이 있죠 그래서 개화정책 후퇴 갑자기 배경 보면 급진개혁파와 친정사회파의 갈등 그 다음 청의 내정관성 그 다음 제정 적자 타계 당호중 반응을 했는데 반대했고 급진개혁파 1번부터 차관을 도입했지만 실패했다 국외적으로 청포전쟁으로 인해서 청군이 반 정도가 철수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군사적 재중적 개화당의 지원 약속 이런 것도 있고 목표 이거 꼭 외워두셔야죠 요거는 뭐 때문에 외워두냐면 행위이론 할 때 그래서 목적상황수단 할 때 그 예문이 그대로 나와요 5프로 민시정권을 타파하고 청의 간섭에 벗어나 자주 근대국가를 건사한다 가끔씩 역결음 문제 보면 예문을 그대로 내는 게 있거든요 예문을 그럴 때는 자기가 머리 굴려서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예문을 외워가지고 쓰셔야 돼요 예문을 자 그래서 정경과정을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걸 통해 청을 양국과 세계군이 구형되었고 청의 내정간섭과 외교가 간섭이 심화됐다 그때 이제 맺어진 거 보면 한성조약 탱진조약 이런 것도 있는데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맺어진 거야 그래서 이걸 왜 맺었냐 처음에 나도 이걸 이해가 안 됐어 일본이 한번 가해자잖아 조선 값신점도 같이 해? 해놓고는 우리나라 정부하고 뭘 맺어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걸 왜 그러냐면 고위기용이에요 청난한테 우리도 뭐냐면 피해자다 오늘날 흔히면 피해자 코스프레이 그 정도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 그래서 이제 대개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값신점도 할 때 개화당을 지원한 건 일본 정부가 아니라 일본 공사관이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라 일본 정부는 나중에 안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탱진조약이 이제 조선의 청행 동등한 지위를 인정해 주고 청년 양은군이 조선을 동시에 철수하면서 조선의 군대 파병 시 상호 통보를 한다 이게 나중에 청년 전쟁의 원인이 되는데 주의할 것은 탱진조약에서 통보를 했다고 해서 통보받은 측이 뭐냐면 군대에 입금한 부분은 없어요 그 내용이 없어요 일본 애들이 그걸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얘네들이 탱진조약을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파병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기들 입장일 때도 국제법을 좀 지켜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네들도 영국과 미국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근대 국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끌고다 끌고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재물포 제약이 있는 거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걸 억지로 해석을 해 가지고 갖다 붙여 가지고 파병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탱진이든 재물포 등 타이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건 파병하는 자체가 지가 그 뭐냐 건강부의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갖다 보낸 거고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의리를 보면 자 여기에 이제 근대 국가의 수입을 목적으로 시도했고 반복삼국 이후부터 개혁과 일본의 결타가 불가피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민족주의 근대운동의 선고였다 등등 한계가 있었죠 이거 한계를 외워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개혁을 지지할 농민층 도시상공위층 지지를 모으기 위한 구체적 시도를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지향했던 것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지한 부유자를 지향했고 특히 이제 이제 얘네들은 지지존도자 대신에 부쇄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한계인데 누굴 끌어들였죠 1번을 끌어들였죠 그러다보니까 요구도 먹었던거죠 이게 아마 세번째가 제일 많은 요구도 어 개혁하면 좋긴 좋은데 왜 1번을 끌어들냐 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개혁이라는 생각이 안 뭐냐 예전에 나빴는데 그 뒤부터 더 나빠졌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내려왔던게 14개조 정강이죠 그래서 1번부터 14번 쭉 보시면 되고 거기에 눈여울께 문벌폐제와 인민평등권을 내세웠다 이 내용이 값신점형 갑오개혁 동한국민운동의 공통점이에요 예전에 기출물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지조법이었다 지조법이라는 것은 어 어제 기준으로 이제 세례를 걷는 거죠 직갈기죠 어디에도 많이들 봤어요 지조법 어 어 그 메이징 이슈 때 메이징 이슈 때도 예전에 국고등학교를 거뒀죠 기준을 근데 이때부터는 지조법을 해갖고 3% 딱 컸잖아요 예 일반 영향을 받았다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한국제 폐지 있고 규정학 폐지는 이제 원래는 좋은 제도였는데 외척 세도정책 기반이 됐던 게 폐지 제도가 하는 거고 해상공국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건 고구성 조직이죠 그래서 해상공국을 없애서 전국제 산업특권을 폐지한다 그래서 4개 개혁파들의 이제 급진개혁파들의 경제에 관한 어 자율주의야 모든 걸 다 개방하고 공개 경쟁을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서 모든 제도 호조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대신과 천천히 모여서 어 정렬 의견 반파한다 요 내용이 뭘 지향하냐면 내각 제도 수입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거야 근데 주의할 것은 예전에 기초문제가 나왔지만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거지 입헌군주제를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입헌군주제를 실시하려면 뭐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의회도 있어야 되고 헌법도 있어야 되냐 큰 게 없어 지향만 하는 거야 지향만 자 그래서 요 내용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4번을 보면 자 니은이 기흑이 당시에 실시하고자 했던 경제 및 재정개혁 관련된 것은 개혁을 두 가지 쓰시고 그리고 디귿의 대외적 배경 쓰시고 이렇게 있는데 자 니은이 일본당이라고 지목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본당 이거는 급진개혁파 왜 일본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꾸로 온공개혁파에 뭐라고 할까 청나라가 가깝기 때문에 사대당이 나죠 자 일본당 급진개혁파들이 갑신점을 위킬 때 실시했던 경제 재정 관련된 내용 자 어떻게 했어요 지조법을 시행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해상국을 폐지해서 자유로운 상업발전을 도모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나는 이제 일본하고 청나라 간에 맺어진 탱신조약이죠 그때 청나라가 우위했을 불구하고 조선에 왜 군대를 철수했냐 어 그게 이제 의문점인데 일본은 그 대외적 배경을 보면 당시 누구하고 썼어 프랑스와 싸웠죠 그래서 프랑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프랑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일본의 어떤 국제적 지지로 좀 받으려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5번은 송나라 도시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것도 객관시대의 기출물이 나왔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송나라 도시가 강나라 도시라고 차이점이 있죠 그걸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보충자료 잠깐 볼게요 자 송나라 도시의 발달은 이제 보면 원거리 생활의 발달을 위해서 물산의 집산지 특산적 수공의 집중지 도시의 생업 기회가 풍성히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공에 대한 국가의 보호 전책과 농업 생산력 증가 등등 인구의 도시 집중 형상이랬죠 그래서 농업 생산이 늘어나면서 농업에 배제하는 비농업 인구들이 도시에 집중되고 그 다음에 인구의 생산물들이 도시에 집중되면서 시장이 형성되면서 도시가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송나라 도시하고 비교할게 당대 도시인데 당나라 도시는 송나라 도시는 되게 경제적 성격이 있죠 당나라 도시는 정치 군사적 성격이 강해 그래갖고 이제 당대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시방제 시방제 시방제가 뭐냐면 시장을 도시에서 아무데나 만들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정해져 한도에서 만들죠 관설시장 그래서 예를 들어 자항 같은 경우는 동시 서시 나량은 세군데 설치했죠 방은 뭐냐면 여기에 주거지를 나누는데 가끔씩 어떤걸 이해하시면 거기 가끔 저는 주공아파트 살기 때문에 그런게 없는데 푸르지오 아파트나 좀 비싼 아파트 가보면 담을 쳐넣더라고 담을 쳐놓고 거기에 문을 만들어 놓고 여기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은 뭐냐면 일종의 여장이야 그 당시에 방문 그리고 담을 이렇게 쳐놔 그 당시에도 그래갖고 끼리끼리 모여 살아요 이 얘기도 있죠 밤이면 문을 닫아 버려 통행금지 시켜버린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푸르지오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방이란걸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방들을 만들어서 통제를 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이 뭐냐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데 신라방 아시죠 신라방도 일종의 신라인들이 사는 방이란 뜻이에요 도시에서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송대 도시 무너져요 그래서 송나방하면 시장을 이제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고 시방제가 이제 붕괴되죠 물론 그 산 곳에 따라 이제 특정 계층들이 살긴 하지만 담을 쳐놓고 이제 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송대 도시는 이제 초시가 발전돼서 자유로운 분위기가 도시 안에 전체로 발전됐고요 그 다음에 방리지가 폐지되고 야간통행이 해제되고 등등 그 다음에 아시라 해가지고 번화가 있어 네 그리고 요리집이 있고 굴안이 있고 굴안에는 이제 일종의 작극이고 유행가이고 꿉꿉악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선인문화가 발달했다 왜 선인문화가 발달되겠어요 상품화폐경제가 발달되다 보니까 대중들이 돈을 많이 갖게 되죠 어차피 돈이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화를 주도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기시 뭘 이제 표현해 청명상화도라는 어 곳에 표현해 청명상화도 좀 기억을 해 주세요 네 그래갖고 청명상화도는 뭐냐 청명절이라는 그 절개 행사가 있어요 그 중국에 청명절 때 개봉의 신회를 그린 두루마기 형식의 뭐냐면 그 그림이야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면 쭉 펴보면 100m가 넘어요 네 그래서 청명상화도 그런 그림이 있었다 그 다음에 도시의 종류 같은 걸 좀 보면 이거는 그냥 초시가 있고 뭐 등등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 볼게요 그럼 밑줄 친 도시의 수도 삼았던 왕조가 왕조 때 기흑의 그 자율성의 한계로 사료 내용을 고려해서 쓰시오 어 그 다음에 가하는 이제 전 왕조의 도시 구조 및 운영의 특징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어 어 밑줄 친 도시 동경원 볼까요 여기 동경원 동경원 어디냐면 오늘날 카이풍야 개봉야 북송의 수도였죠 그러면 북송의 수도로 삼았던 어 때 행 행의 이제 자율성의 한계 행의항은 뭐냐면 상업종황이야 상인조합 일종의 이제 상인길드와 비슷한거죠 자 어 당나라 때도 행이 있었고 송나라 때도 행이 있었어요 네 거기다 이제 송나라 때는 행 외에도 뭐가 또 생겼죠 수공업조합인 작이 생겼어 근데 당나라 행과 송나라 행은 좀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대개 이제 그 당나라 행보다 송나라 행이 좀 뭐냐면 국가의 이제 뭐냐면 간서를 좀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요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행장이 국가가 임명하고 아니면 관리를 냈어 국가에서 근데 송나라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운영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어요 왜냐면 국가의 이해에 따라 현실에서 간물 대개 이제 행이 이제 뭐냐면 국가의 간물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국가에 바치는 어떤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정상조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뭐냐 정상조합이 뭐에요 정상조합이 정치권하고 뭐냐면 그 그 상인이 결합된 거죠 정치와 경제가 지금도 일본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 뭐 예를 들어 건설족들 철도족들 족들 붙이잖아 우리가 이제 뭐냐면 충자 붙이는 것처럼 얘네도 족족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철도족 건설족 이런 얘기는 뭐에요 건설업체하고 상인들이 정치가 연결할 때 이런 것들 보자 소주거받는 특혜 그래서 정상집단 성격이 강하다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해 전왕조의 도시구조와 운영의 특징을 쓰시오 전왕조의 송왕조 그전에 당나라 때 특징을 가시면 되죠 그래서 당나라 때 도시구조의 특징은 두 가지 쓰시면 돼요 내용을 뭐를 그냐면 시방제 그 다음에 시방제 이걸 쓰시면 돼요 시제와 방제 이 내용을 쓰시면 돼요 이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가 뭐냐면 천보개혁 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번정개혁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일본사가 나올 것 같아요 일본사가 왜 나오냐면 중국사 교수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사 교수가 들어가면 일본사 내요 그래서 작년에는 서양사 교수가 들어가지고 오스만을 그 개떡 같은 문제 있죠 그거 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동양사 중국사 들으면 일본사를 내는데 작년에 2년 전에 냈던 근현대사 부분이야 그렇죠 그러면 주기대로 고대 근현대사 이렇게 내더라고 근데 제가 예감에는 한번 이탈할 때가 됐어 개도들 그래가지고 너무 식상하잖아 패턴이 그러니까 제가 에도맞고 부분도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되어 있었거든요 낼 때 되게 많아요 또 거기가 에도맞고 그래서 제가 에도맞고 지금 많이 보충적으로 집어넣고 있는데 보충 보너스 문제로 이제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보개혁이요 예 그래서 예전에 교우개혁 한번 다뤄봤죠 천보개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기초에 나왔는데 자 이거 문제 풀어보기 전에 7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천보개혁이요 노조다른 사람 노조는 오늘날 국무총지 중대 그래서 미진이 다사건이라는 사람이 침임하면서 종전에 앞에 고우개혁과 간세개혁이 있죠 이걸 모델로 해가지고 그 목표는 똑같아요 상업자본 억제와 자연경제 복귀야 예전에 에도맞고 초기 때 농촌경제 복균 하는거죠 그래서 그 앞에 고우개혁과 간세개혁과 비슷비슷한 개혁들 해요 검양경을 내리고 출판문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대기금이 들었으니까 그걸 이제 농민들이 못 먹고 못 사니까 에도나 오사카 뭐 이런 데도 많이 유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농촌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가부 낙가마죠 이것도 몇 년에 나왔어요 지금 08년 기초에 10년 됐죠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여기에서 낙가마는 뭐냐면 일종의 상인조합을 뜻해요 근데 이 가부라는 건 뭐냐면 상인조합 중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부 낙가마인데 이 사람들이 에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독점권을 가지고 특정한 물품을 독점을 해요 우리하고 비슷하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시전상인 집단이 있죠 유기전 그래서 이들이 상품 유통을 독점해서 물가를 올린다고 생각해서 원래는 가부 낙가마을 해가지고 운 좋기나 모각기나 영업세를 받았거든요 그걸 포기하고 해사를 시켜 근데 문제는 이들을 해산을 시켜도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똑같죠 시전상인 뒤 그 금단적권 폐지에도 뭐예요 물가가 올라가잖아 똑같은 거야 원인은 다른데 있었던 거야 왜냐면 이들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것도 있어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통구조가 너무 다단계야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어떻게 물가가 띌 수밖에 없는 거야 원산지 가격하고 소비지 가격에 중간상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 어쩔 수 없이 돈만 못 보니까 부흥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때 가부 낙가마을 패스할 때 작가 이제 일반상인들과 재앙상인들이 자유롭게 상권을 허용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지령인데 상지령이 뭐냐면 막부의 재정안정하고 권력강을 위해서 에로 오사카 부근의 땅을 직할지로 명령을 내려요 에로 오사카 지역은 노른자 땅이죠 지금 뭐 간동 간서지역 김기지역 그러면 예전에 그러면 그 지역은 에로 오사카 직할지가 아니었냐 형식상은 직할지였는데 문제는 이 지역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에로 오사카 안에서 또 하타모토 곱게니 이런 사람도 얼굴을 받는게 아니라 영토를 살아봤거든요 근데 1만석 이하야 그랬지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애들이 거기다가 헌다이다모를 나갖고 에로 오사카 다이모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영지를 뺏으려고 하니까 원래는 에로 막고 직할지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장악된 영지를 다시 막고에 직할지 실제 직할지 만들러 가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단 말이야 반발하죠 그런데 문제는 반발하면 예전에는 에로 막고 처찾기 때는 반발하면 어떻게 해요 너 반발해 하면서 뭐 쳤죠 그리고 할복 시켜버리고 그리고 영지를 뺏었잖아 그런데 아무 짓도 못하고 그냥 왜냐하면 받아들인 거야 그래 하면서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 상지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반발이 마르니까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막고의 권위가 어떻게 될 거야 출항할 수 밖에 없죠 이제 막고도 개교도 되는구나 심이 약해졌구나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닫고니까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실각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막고의 지도력만 상시하고 실패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에도 막고가 개혁 방향이 좀 잘못됐죠 그 당시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는데 무슨 이런 개혁을 해 예전으로 돌아가자 복구의 개혁의 방향이 잘못됐는데 이에 반해서 변전개혁은 나온 데 성공했어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죠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바쳐가지고 개혁의 방향을 잡았고 그 다음에 개혁의 주체도 무사뿐만 아니라 사무라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상인들도 부각이 되었거든요 존이 계층도 적극적으로 포용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했다는 거 전반적으로 이 변전개혁을 보면 예전에 이제 사무라이나 그 다음 번에서 상인들한테 많은 빚을 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상인들의 채무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갚아야 돼 근데 예전처럼 나 돈 못 갚겠다 배째라 싣고 나버리면 어떻게 해 나중에 보니까 장기적으로 자기가 손해는 걸 알게 된 거야 왜냐면 상인들이 돈 안 빌려줘 그리고 빌려줘도 이자가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겠죠 이슬길 가면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하고 타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너네들 돈을 주겠다 분할 상환 하자 근데 분할 상환이 몇 년 보통 백 년 그러면 그 상인들 입장으로 손해볼 거 같죠 그렇지만 대신에 당근을 줘 어떤 식으로 주냐면 그 대신에 분할 상환을 하는 대신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독종권을 너네한테 주겠다 우리 번뇌에 뭐 예를 들어 사탕을 잘 만든다 설탕을 잘 만든다 사탕 독종권 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으면 물건 독종권 주고 너네들하고 팔 수 있는 거야 그럼 상인 입장으로 손해볼 거 없잖아요 어차피 받기 좀 힘들 거 같은데 뭐냐면 특수의 목적이사를 만들어 놓고는 예를 들어 독종권을 주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게 되는 거야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놓고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내의 어떤 특정한 물품들을 전매도 해가지고 특수의 목적이사를 해가지고 상인들과 독종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했고 대신에 빚을 탕관받거나 이렇게 빚을 뭐냐면 상환으로 해가지고 분할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대표적인 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스마번과 그 다음에 조수변이죠 사스마번과 조수변은 나중에 메이징 60 때 하락했던 번 중에 하나예요 이들 번의 특징이 뭐냐면 토자마변이야 토자마변은 뭐냐면 에노마쿠가 세울 때 초창에 눈치받던 변들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키카라지 전투 이후에 원래는 서군축에 들어가 있다가 눈치를 벗다가 나중에 동군에 붙은 축이야 그러니까 이제 에노마쿠 입장일 때는 좀 약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변경 지역에 배치시켜나 대신에 땅은 많이 들어 그렇지만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정권에서 좀 약간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있죠 볼 때는 이제 그 뭐냐면 그 개혁을 자체중으로 해가지고 심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자 사스마변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면 저기 큐슈 남부에 있는 거고 사스마변하고 또 가까운 게 뉴쿠목을 또 자각했죠 옵기나갈 자각해서 그래서 가미가따상인들이 빌린 창문 해소를 성공했고 여기에 이제 사스마는 남쪽이니까 사탕을 전매질을 강화시켜요 사탕 수사하시죠? 그래서 오키나가 가보면 사탕 수사 맛이 되게 많더라 거기 그래서 뉴쿠목도 이제 학대하고 하금우살 등용해서 서양식 포스를 채용하고 기계식 공장 기계 공장 설립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졸슈버인데 졸슈버는 어디냐면 그 시몬호 새끼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센토나이카 내 쪽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딱 도시야 아주 지휘적으로 딱 알맞은 도시죠 그래서 그걸 적극적 이용하죠 그래서 이제 상품위탁천매 그 다음에 성박하물가세 이런 것들 하고 재정적으로 보면 연공을 격감시키고 분할상화제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들도 종이아밀락 같은 걸 전매질 시시하고 등등등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조슈버하고 사스마버는 성공했다 그래서 에도박부에서 추구하는 그 만약 개혁은 실파인도 반해서 조슈버는 성공했다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자 자 6번 문제 풀어보면 개혁의 인물이 니은을 실시한 이유를 써보고 가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해보시오 자 로즈 미지네라 고니가 상인들의 자유로운 거래를 인정해 에도와 오사카에 이유된 물자를 늘어나도 했다 자 이거는 이제 가보나까마의 독점권을 폐지한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왜 실시했을까요 물가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보나까마의 상품 유통 독점이 물가 등의 주된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슈버는 제의적 이점을 이용해서 무슨 정책을 했냐면 센토나이카의 통과 성박을 대상으로 창고가 금융으로 번 수익을 증대를 도모했다 오늘날 싱가포르 홍콩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역할을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은 역사지도죠 역사지도도 시험 문제에 예전에 한번 좀 많이 나왔어요 역사지도 연표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보충 페이지 8페이지 펴보세요 자 역사지도에 정의가 나오고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역사지도와 진입의 비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12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역사지도는 인문지리적 성격이 강하고 그 다음에 지휘지도는 인문지리와 자연지리적 성격 동시에 있죠 역사지도는 주로 일정한 기간이나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된 사실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방면에 자연지도는 주로 공간적 상황을 제시하는 일부 시간의 변화를 담고 있어서 특정 시점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비 보시면 내비는 항상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이게 일종의 지휘지도와 비슷한 거죠 역사지도는 그게 아니야 보통 100년, 200년 고려시대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지도에도 찾아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역사지도 주관성이 강해 편집하는 과정에서 근데 지휘지도는 상대의 주관성보다는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역사지도 활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사지도 활용이 세 가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을 지휘적으로 파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실정한 공간에 관련된 역사 변화를 시간적 개통적으로 파악하는 것 예를 들어 임재단의 어떤 순서죠 그 다음에 이제 6.25전쟁의 순서 이런 것들 근데 한 장의 지도에서 모든 걸 표시하면 좀 복잡해 주니까 이걸 몇 장의 지도 나눠주죠 그래서 한 3, 4장 정도 6.25전쟁 과정에서 또 시기별로 이렇게 지도를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장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녹색 책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익류지역이나 대동세 있죠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대동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내용도 파악하고 있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7번은 다음 가지도에서 반영된 기획의 내용을 써보고 그 다음에 나 지도를 학습을 활용할 경우에 유용한 점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역사에서 다루는 과거 사실들을 지도 위에 담는 것이 역사 지도 할 때 지휘지도와 비교해서 기획의 역사 지도는 다음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에서 기획의 역사 지도는 뭘까요 역사 지도 보면 이렇게 보시면 고려시대 때에 뭘 담고 있어요 지금 행정구역을 담고 있죠 근데 그 행정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딱 한순간에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100년 200년에 거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한 지도에 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지휘지도는 한 시점을 가지고 담지만 그 역사 지도는 한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거쳐서 일어나 상당 기간 지속된 사실을 공간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 지도는 이제 아까 세 번째 유형이죠 한 장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지도를 통해 역사 사실 간에 간결파의 역사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 지도의 활용 유형 세 가지 그 다음에 역사 지도와 지휘지의 차이점 그래서 이거 두 번째 그래서 그 역사 지도 볼 때 이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주시기 좋을 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파이버 문제 볼게요 파이버는 일단은 이제 문제 쉽죠 1차 사회 명칭이 뭐예요 95개죠 방방문이고 그 다음에 면벌부를 판매한 이유가 뭘까요 네오십세가 성베드로의 대성당 수축비육을 맞이하긴 거죠 네 원래 면벌부는 뭐냐면 대개 이제 십자군전쟁 때부터 판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이 왜 뭐냐면 십자군전쟁 갈 때 이제 죽으면 그 면벌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죽은 후에 연옥이나 이런 데 떨어지면 그걸 사는 사람들은 일종의 등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근데 나중에는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가 친족까지 다 등업이 돼 그래서 재정확보 목적을 이제 하는 건데 이 면벌부의 근원이 뭐냐면 이제 교회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을 받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뭘 해야 되냐면 카토릭은 뭘 한다고 했죠 칠성사를 받아야 돼 칠성사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칠성사를 하고 또 교회가 주관하는 게 또 뭐냐면 칠성사 외에도 성사받아서 또 안 되는 게 있어 여제가 있거든요 그럼 대사를 해야 돼 대사는 이제 뭐냐면 그 자신을 고행을 해야 돼요 막 채찍질 가고 십자군 받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궁꽃 그 다음에 대사 문서를 해서 면벌부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사는 거야 다 누가 주관을 하냐면 교회에서 주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칠성세나 그 다음에 대사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만 있죠 오직 믿음만 그러니까 이제 그 루트가 성경에 보니까 이른말이 없더라 그리고 그 당시 또 그 말이 또 먹혀들었던 게 뭐냐면 인쇄술이 많이 발달됐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찍어내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독일어 성경이 제대로 없었긴 했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걸 많이 알게 되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 성경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루트의 종교개혁에 참여한 배경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루트를 잠깐 볼게요 루트로 한 두 번 정도 나왔는데 칼뱅보다 루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명 시험은 루트는 이제 종교 독일 종교개혁이 발달이 돼가지고 95개의 방방문을 냈고요 그래서 제후대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어 쭉 넘어가면 루트의 사상을 보면 신앙에 근거한 성서화에서 성서제후주의 그 다음에 교회를 부정했고 면죄부 멸모부죠 판매를 비판했고 그냥 종교적 평등을 강조했죠 영적 신앙과 세속적 신분을 신분을 구분해서 비판했고 만인사제주의 그래서 읽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농민전쟁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처음에 농민인들이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루트 사상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루트가 말하는 평등이라는 거는 죽은 후의 평등이에요 영점이 평등이지 세속이 그 뭐냐 세속 간의 어떤 신분의 평등을 뭐냐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신과 인간의 직접적 내면적 관계를 하죠 그래서 교회를 배제한 채 뭐냐 직접 신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행이 구원의 금지를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 이제 믿음과 선행 칠성사하고 대사를 강조하잖아요 교회가 주관하는 거네 이거는 다 금지시켜 그리고 여기 있고 금식 순례 같은 것도 일종의 뭐예요 이것도 칠성사의 대사 같은 게 일종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세대와 성차만 인정하죠 칠성사 중에 세대와 성찬신만 인정해 이게 루트 후기 위해서 약간 이제 좀 한계인데 나중에 칼뱅 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인정하지 않죠 세대와 성차는 있어 근데 이게 세대와 성차는 이제 뭐냐면 성사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의 의식의 의미야 상징적 의식의 의미지 이걸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하여튼 그때까지는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예의지론 에라스메스 자유의지론 논쟁이 있었죠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에라스메스 자유의지론은 무슨 사당을 바탕한 거고요 스콜라 처랑 근데 노예의지론은 그 뭐냐 원식 기독교 사당 그러니까 교부처라고 바탕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위인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선행은 언제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루트가 독일어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대 독일어 발전했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포존어가 없어요 거의 중심지역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포존어 형성이 뭐냐면 성서 발급을 통해서 번역을 통해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루트 같은 경우에는 제후들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루트교 자체가 국가와 긴밀하고 관련돼 있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루트파 공인부터 쭉 설명할게요 루트파 공인 과정을 보면 그때 루트를 지지한 북독일 제후들이 중심에 갖고 슈마카트 동맹이 결승이 되죠 그래서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아우쿠스 브루크 하이드를 맞게 되죠 루트파가 공인받고 제후와 자치도시 중에 종교 선택권을 보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도자가 믿는 종교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종교 선택권이 그 지역의 제후나 이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종교가 그 시민들을 그대에 따라야 돼 그럼 난 그 종교 못 믿겠다 제후가 믿는 종교 못 믿겠다 그럼 어떻게 다른 곳에 이주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개인의 신앙이란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황의 지지를 받자는 신교가 설립됐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터를 인정했다 근데 이게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 때냐면 30년 전쟁 이후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전쟁 조약 보니까 아웃쿠스부르크 하이의 내용을 계승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래서 아웃쿠스부르크 하이의 뭐냐면 제후의 종교를 선택한 걸 그대에 따라야 되는 걸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종교의 자유를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느냐 했는데 항상 그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죠 그래서 예외 보면 몇 년 몇 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그 예전에 종교를 믿었던 사람은 그 위대 지배층의 종교 지배자의 종교에도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어 몇 년 기준으로 그리고 그 몇 년 기준이란 자체가 예매하죠 제가 믿었는지 하면 증명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개인적 차원에서 믿는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종교를 믿었던 제후가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내가 그전에 믿었다고 우기면 개인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안으로 개인적 차원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원칙보다는 뭐가 더 강해지는 예외 쪽에 뭐냐 의미가 들면서 이게 원칙이 될 뻔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약이라든지 30년 전의 베스트판련조약 외에도 어떤 조약을 볼 때 꼭 그 조약에 한정돼서 보시면 아세요 항상 원칙이라는 게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예의가 있어 그래서 실제 그 조약이 어떻게 시연되는 걸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산민수영무육장정 거기 보면 뭐냐면 내지통상권 인정받는다 그게 있잖아요 근데 내지통상권은 원칙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내지통상권을 할 때는 꼭 뭐냐면 조선정부의 허락을 만드는 게 예외적인 거야 이게 원칙이 아니야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는 청나라가 정치적 주요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외가 원칙이 될 뻔인 거죠 그래서 조약을 할 때는 조약 내용뿐만 아니라 그 조약 내용이 실제 시연된 부분까지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하여튼 루토파는 북부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북부 유로 확산됐고요 남부 독일까지 확산됐지만 남부 독일은 다시 카톡으로 해결했죠 무슨 전쟁 때문에 농민 전쟁 때문에 이렇게 해결했다 예 이걸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볼게요 9번 페르시아 전쟁이죠 페르시아 전쟁 때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데 실제 1차는 뭐 전쟁이라 딱히 그렇고 2차부터 해서 3차까지 이렇게 쭉 지속이 되죠 그래갖고 이제 2차 때 미티아데스가 있고 어떤 군대가 마라톤 평원에서 그들을 격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기간 동안 아테네이 군들이 강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투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을 이제 볼게요 잠깐 그 시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지중해 해상패권을 둘러싸고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도시국 간에 대립이 있었죠 어 직접 계기는 이제 그리스계 소아시아 도시 국가들이 반란이 있는데 거기에 아테네가 해군을 파견하면서 이제 시작했고요 1차는 뭐 도중에 깨졌고 북풍호 때문에 2차 때 그 당시 아까 미티아데스가 지휘하는 것이 이제 페르시아가 격태를 냈다 이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때 이제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 침입 후에 그 아테네 대함대가 건조됐는데 요 때 테미스토크레스가 이제 그걸 권유받아서 대한민국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해군이 강하다는 것은 어 2차 때 부터가 아니라 2차 이후 때 부터에요 예 네 그리고 그에 맞아서 이제 데미스토크레스가 이끄었던 해군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스파타군을 격파했죠 근데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존에 스파타군이 스파타군이 이제 패밀를 했죠 그 유명한 테너모필레 전투인데 이 테너모필레 전투는 에워두세요 네오니다스가 300 입구고 와가지고 싸웠던 전투 유명하죠 물론 300 외에도 그 동맹국들이 있어가지고 한 천명에서 2천명 정도 와가지고 싸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영화도 나왔으니까 나올 수도 있어 전투 명칭 쓰라고 예 뭐 그래서 이제 3차 여친이 결과 이제 이겨가지고 델러스 기금을 맞아냈고 아테네가 그리스에 패권을 장악했다 예 요런 내용들이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여기에 이제 윌티아데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준비기간 동안 어 3차에서 준비기간 동안 이제 그 뭐냐 아테네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페리클라스 이렇게 쓰면 안되죠 예 페리클라스는 안되고 뭘 써야 되겠어요 데미스토클레스요 예 데미스토클레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우리는 이제 솔론 클레리스테네스 페리클라스 어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지도자도 되게 많아요 데미스토클레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해군을 강하여서 아티카 은강을 개발했는데 그때는 운쟁이 뭐냐면 두 가지 안 있었어 은강에서 개발한 그 은을 모든 시민들에게 나눠주자 어 한 달치 생활비는 된다 근데 이제 이때 데미스토클레스는 뭐라고 주냐면 지금은 앞으로 페리클라스 공격할 때 육상보다 해군을 키워가지고 그들을 격파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을 받아서 아테네 해군이 만들어진 거야 강력한 해군들이 이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스파르타 31개 도시국가를 배송한 동맹을 주도했다 이거는 이제 좀 득보좋 동맹이지만 헤렌의 동맹이 있어요 예 그래서 페리클레스 전쟁 때 페리클레스 전쟁 때 그 동맹이 아니라 헤렌의 동맹이 있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 좀 그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무슨 전투에서 스파이타가 패배했죠 테로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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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요걸 좀 그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 쪽으로 어 이렇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역사교육 내용 조직방법 내용 조직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무기에 등장해서 전술에 변화했죠 무기의 등장 보면 장창에서 장창병원 구성의 밀집대용 방식 하승총 그 다음에 기간총 그래서 참호전이 나타났죠 탱크와 비행기 뭐 전격전 그래서 어떤 무기가 등장하면 그 무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도 바뀌게 되는 거야 전쟁의 양상이나 전술도 바뀌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하는데 이거는 전쟁사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이게 좀 범위가 좁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그 주제중심방법이죠 주제중심방법인데 주제중심방법 중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르니까 종족의 행적이에요 종족 조직이죠 그리고 종족 조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발전계열법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자유비는 19세기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을 다루니까 이것도 주제중심이지만 조직이 조직 방법이 그 한 공간만 다르죠 한 시대만 그래서 한 공간 한 점만 주제만 다르기 때문에 행적 조직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제중심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이제 그 관련된 보충제로 잠깐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중심방법하고 발전계열법 이렇게 이제 있는데 먼저 주제중심방법을 보면 자 유사한 역사적 사건을 하나로 주제 분류해서 서수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 사건들을 공통된 특징과 결부시켜 분류하는 형식이고요 대개 보면 단원명을 가지고 조직하는 경우가 흔한데 그 외에도 종족 조직과 행적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종족 조직은 발전계열법 시간의 의미에 따라 쭉 보죠 교통의 발달 뭐 박해 발명 범선 증기기관 이렇게 있는데 발전계열법은 따로 밑에 제가 검은책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봤고요 뒤에 행적 조직 같은 경우에는 동시대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 검은책은 주제와 토픽학습법인데 주제와 토픽학습법의 특징이 뭐냐면 그 행적 조직하고 거의 유사해요 근데 여기 좀 특징이 뭐냐면 종족 조직도 같이 있어 행적 중심이 중심이지만 종족 중심도 같이 있어 근데 저는 이거 강을 뺐어요 시험문제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직 과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장점이 있죠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주제를 다양하시기 위한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고요 탐구학습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역사학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종족시대의 변화와 동시대의 역사를 고치할 수 있다 그 다음 단점은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들은 살펴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해당능력이나 단계의 성취가능력이나 성취심을 파악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 내용이 많다 그래서 이런 학문적인 내용들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너무 깊깊하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읽고 발전개혁법 볼게요 발전개혁법은 주제중심방법 중에 시간의 흐름을 살펴본 게 종족주제 방법을 발전개혁법이 한다 그래서 예전에 검은책에 있는 내용에서 한번 객관식 기초에 언급됐으세요 검은책을 요즘에 잘 안 보는데 검은책도 가끔 들고 다녀요 출제하신 분들이 이번에 나와있는 역사를 안다는 것도 갈색책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검은책이 나온 거예요 거기 모총에 성역총 등으로 다 나와있어 거기에도 연관시켜서 문제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자 그 다음엔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 보면 특징은 특정 시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통사적인 어떤 주제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주제를 다룬다 기술이나 일반 일상생활 관련된 분야라든지 국가적 문제나 보다는 어떤 지역과 밀접된 관련된 분야나 등등 그래서 학생들에게 뭐냐 익숙한 주제를 이제 다룬다는 게 특징이에요 장점은 이제 어떤 주제를 깊이 다루면서 역사적인 인간관계를 양성할 수 있고요 모든 내용을 같은 정도의 깊이로 학습할 필요 없으며 한정된 시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면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학생들의 여러 각도의 문제를 바라보는 폭론을 역사적 시기가 양성을 기여할 수 있다 등등 단점은 단점은 이제 이것도 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주제에 벗어나면 어 뭐냐면 손하기 쉽다 그러나 통사학습을 봤던 특정한 주제에 체계적으로 깊게 학습하는 수단으로 이게 활용측입니다 이건 단점인 기억이고 활용은 니은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발전개혁법 내용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0번 문제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자료 A와 B의 내용 조직 방법을 이용할 때 고려할 점과 문제점을 각각 두 가지를 서수하시오 이거는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녹색 책에 있는 내용 주제 중심 방법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돼요 행적이든 종적 조직이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려할 점은 선정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되고 내용 구성 과정에서 각 주제의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고려의 배열 순서를 제시하고 역사적 사건들이 사회를 묶고 주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등등 이런 것들 같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제 얘기한 것처럼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이 옳고 학문적 내용이 너무 강조됐다 등등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정한 사건을 살펴보기 때문에 그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주제 나열식 제시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성취능력 같은 걸 들어봐야 할 수 없다 뭐 등등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료 B의 내용 조직과 구별되는 자료 A의 내용 조직 방법의 명칭을 쓰시오 자 자료 A의 내용 조직 방법의 명칭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거는 발전계열법 또 이제 별칭은 주제중심법 종축조직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과정에서 자료 A의 내용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을 두 가지 쓸 것 그래서 이게 제가 검은책에 있는 내용을 적어놨는데 그 통사학습을 하기 전에 역사교육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학습에 활용하거나 그 다음에 통사학습 바탕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흥미용 그 다음에 또 하는 과정에서 심화학습용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흥미를 끄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심화학습용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거는 진시황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의 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그 진시황의 정책 중에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9년제 실시 있죠 9년제 그래갖고 9년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전환 초기 때 가위가 이제 그 진시황의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가진론이라는 걸 작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있는데 이 가진론 부분은 그 사회보나 아시아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가진론은 거의 못 썼을 것 같아 득보잡이니까 근데 이거 틀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틀려고 낸 거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 틀렸으면 5.603 문제에서 풀다 틀렸으면 이걸 너무 실망하지 마 오히려 이게 그냥 아는 게 좋겠다 외우세요 알아두는 게 나아 알아둔다고 손해볼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는 보기 전에 진시황의 정책 부분을 볼게요 진시황의 정책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군현제하고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런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진시황의 진시황의 통일 배경은 정치 강제 사회 각본의 통일 욕구가 증대됐고 상황의 범법 간중지역 간중의 지지적 위치는 좀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쭉 보면 사상체 근거가 쭉 나오고요 법과라는 거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진시황의 진나가 왜 망했냐 법과 연관돼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진나와 통일의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제국이었다 한국의 지배치제 항립이었다 만리정상 경계에서 농경지대를 확보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은 다 통일시켰어 예전에 전국시대 때 있었던 것들을 다 한 가지 기준으로 다 통일시켰어 동양을 통일시키고 화폐를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등등 그 다음에 항문도 통일하는 과정에 분석행위도 일어났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행정조료 3090 거의 안나오고 요거는 그 다음에 잘 나온게 군현제에요 그 당시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앞으로 통치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 그래서 예전에 봉건제 하자 이사 같은 군현제 하자 누구의 주장을 들었죠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군현제 실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군현제는 진시황태처럼 실시한 건 아니에요 이미 전국시대부터 실시했던 제도인데 이걸 포준화된 행정구역에 따라서 널리 보급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진시황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사의 권위를 위해서 군현 이렇게 해갖고 행정군사 감찰을 각각 나눴죠 예 그렇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현제는 중국 지방제도의 골곡을 이뤘다 그 다음에 적극적 대외경력 홍물축출하고 민월나물 민월나물은 오늘날 강동강서 복권일 때에요 월 들어갔다고 해도 베트남이 아니라 이때 월족들은 복권이나 강동강서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그 주의 문왕이나 모왕 때 일족의 자재를 봉곤했던 봉곤제 실시 배경 그래서 그 있죠 그래서 주왕씨 새로 정복한 영투에 대해서 왕씨의 일족과 믿을 수 있는 공신을 제후로 봉해서 은축용체의 정치사회적 훈련을 수습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이 봉곤제도 주의할 것은 뭐냐면 갑자기 또 봉곤제가 만들어진 거 아니었대 이미 은나 때도 뭐죠 그런 봉곤제 유사한 형태가 있었어 이런 것들 체계적 학대 발전시켰다 보시면 돼요 은나 때도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었죠 여기도 보니까 뭐 도시 간에 어떤 종속관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일종의 도시연맹 국가 형태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군현제 내용 쉽지만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 니은대시아 지방행정조직이 만든 것이 정부에 36개의 군을 나누고 군 안에 현을 두고 장관이 군수와 현령을 중앙에 방해 통제했다 예전에는 기초문제 나왔던 거야 막상 쓰라고 하면 못쓰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쉬운 거지만 정확히 알고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자료비는 뒤에 가희라는 사람이 경제 때 이걸 보면서 그 당시 그 뭐냐면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가희가 말하기를 진해 땅은 사방과 사례와 천하의 요새 이때 진해 땅은 진해 수도가 어디죠 함양이죠 함양에 그 뭐냐면 위치했던 지역이 강중양 장안이라고 한 등장인데 역대 왕조의 수도였죠 그래서 그 지역의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간중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의 주장이 무엇이라고 하냐 가희가 주장하는 그 밑에 쭉 있는 내용이 뭐냐면 가진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진론을 보고 넘어갈게요 가진론을 자 이 사료는 전환 초기 경제 때 가희가 진제국의 잘못을 조목조복에 작성한 곳 가진론이라고 보는데 이 가진론은 명쾌한 논리와 명공자 유명한데 전체적인 논진은 전국시대의 진국의 성공을 진호국 1호의 군주에 비해 혁명안과 당시에 형세에 있었다는 것을 전 만인이 바라는 통일을 통일하는 업적을 이뤘으나 진시완과 진이세 그 다음 자영에 이어서 세 명의 군주의 잘못으로 인해서 진석 같은 미약한 세력에 의해서 순식간에 멸망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쭉쭉 있는데 진나의 잘못된 점들 뭐냐면 비판한 내용들로 있었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석이라는 사람은 자영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진석 때문에 멸망한 건 아니고 사료에 있어서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무슨 난리에 대한거죠 그때 그 최초의 그 농민발련이었던 징승오강의 난 때문에 징승가는 징승오강 날때 징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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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찾아보여겠네 하여튼 그날 그 사람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는 진압을 했는데 그걸 계기로 해갖고 초지역에서 유방인 한우 같은 사람들이 들고 놨잖아 그래서 그 얘기는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사료에 있는 내용을 적어서 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가진논이라는 1차 사료 명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해 볼게요 12번 자 시외 문제는 이게 뭐냐 여기는 이제 그 어 그 당시 정업방언과 관련된 거에요 미소공동위원회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다음 1차 사료 명칭을 써보고 당시 2인분이 정치적 기반이 된 단체 두 개를 말해 보시오 그리고 기흑의 개최목적을 쓰고 기흑이 미국의 소련의 기흑과 기흑에서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를 각각 서술해 보시오 이건 뭐 예전에 기초에 나왔으니까 이제 직접 1차 사료는 정업반원 정치적 기반 이것도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독립촉성국민회의나 한민당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최목적이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소련은 임시정부가 신탁통치의 수단이므로 모스크과 삼성국민회의나 모든 반대정당은 임시정부에 참여할 수 없다 주로 우익들을 얘기한 거고 미국은 임시정부는 모든 정치단체를 같이 한다 자익이나 우익 다 하자 그런데 이거 예전에 03년 기초 문제 나왔던 거에요 그래서 기초를 응용해서 문제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13번 문제 이것도 기초에 자주 나오는 거죠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정은제 지정은제 전에 그 다음에 강의제 때 공포된 칭력이 뭐냐면 성세장생인정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연도에 태어난 애들은 뭘 면제한다 정세를 면제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옹경제 때 특정한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까 이제는 뭘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냐면 지정은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자 그래서 그 조치의 요지는 뭐냐면 일정한 연도에 정책에 등록된 정남을 기준으로 이후에 태어난 인정의 정세는 면제한다는 거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행 과정에는 문제점이 뭐냐 아까 국가님 옹경제 때 지정은제로 실시를 했잖아요 그 가도기 시간에 뭐냐면 지주나 부호들이 인정을 음리길래 그래갖고 국가는 부족한 정세를 뭐냐면 누구한테 부과하냐면 차선책으로 차선책이 있구요 제가 차선책은 나중에 어디다 수정할게요 자 그 부족한 정세를 뭐냐면 그 이웃이나 친족들에게 부과한다 그러니까 운이 치고 따지는 뭐죠 인징이지 인징 청와대 인구 되게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사업 이렇게 많이 증가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구 증가의 배경을 쓰다는데 인구 증가의 배경을 단서를 했죠 A 자료의 내용체에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 인구 사회적 인구 증가 외에도 자연적 인구 증가 을 쓰라는 거야 그래갖고 지정은제가 실시되니까 성인 남자가 태어나면 아니 그 애가 태어나면 호러골 친구를 많이 해야죠 그거 아니고 사회적 증가고 그럼 자연적으로 어떻게 증가했냐 그러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 증대와 영양상태가 개선됐고 그 다음에 의학 진출이 진출됐고 지출이 증가됐고 의학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효율적인 구황정책으로써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정근대 시대 때는 아직까지는 이거 비교를 하는지 농기구들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통해서 뭐냐 구황장군이나 개간제약 등을 통해서 했지만 인구가 증가되는데 기아국수로 증가했지만 먹을 것은 뭐죠 산수국수로 증가하죠 식량은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에 들어간 청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항상 영양빈곤상태에 들어가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냐면 반란이 일어나 경제를 못 먹고 못 사니까 그래서 나중에 청나라 말기 때 반란이 많은 것은 그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들려면 뭘 줄 수 있다 식량 부족이 될 수 있어요 인구는 늘어났는데 식량은 늘어났는데 생산은 늘어났지만 그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행당 경제 명적이 줄어들고 환경이 파괴되고 시업자가 늘어나서 사회불안이 고조됐다 등등등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정안제와 관련돼가지고 그 왜 안돼 그 보충자죠 몇 페이지에 적어놨냐면 14페이지에 적어놨으니까 각자 보세요 제가 시간관계상 다 얘기 못 드리겠고요 14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7월혁명하고 2월혁명이에요 시험 문제는 2월혁명 거의 대부분 나와요 7월혁명 거의 안나오고 자 그럼 문제는 이제 풀어보면 자 다음 가의 1차서의 명칭을 써보고 가칭령으로 일어난 A 혁명이 이탈리아에 준 영향을 한 가지 써보시오 그리고 기역의 배경을 A 혁명의 한계 측면에서 서수해보고 기역의 영향을 받은 마치니가 마치가 아니라 마치니가요 자 마치니가 한활동 내용을 말해보시오 자 일단 가는 그 유명한 무슨 칭령이죠 7월혁명 이거 에어 두세요 세계사 시험에는 나오더라고요 수능 시험에는 예 그래서 7월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7월혁명 이 A 혁명 7월혁명이죠 그 7월혁명이 이탈리아에 영향을 준 게 뭐냐 카라모다니아 중심으로 자유주의자들이 혁명을 익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실패했죠 거기에서 나온 게 뭐야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마치니의 청년 이탈리아당이 이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기역의 영향을 받아서 아 그리고 기역의 배경을 그 당시 그 A의 혁명 한계 측면에서 서수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기역에 들어갈 건 뭘까요 일단 2월혁명이죠 그럼 2월혁명 왜 일어났냐 7월혁명 한계 측면에서 쓰시면 7월완경이 선거권을 확대하고 있으나 은행과 대상공자 일부 분홍에 한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 안되는 비율로 하니까 그 당시 선거권을 요구해달라고 이제 했고 그걸 거부하다 보니까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예 물론 경제적으로 대본왕도 있었고 뭐 흥론도 있었고 그 뭐 같이 겹쳐 갖고 일어났다 자 그때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2월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마친이가 하는 활동을 쓰시오 청년이탈리아당을 참고하고 마친이 수발한 노마공화국을 수입했다 그러니까 청년이탈리아당은 이미 이제 만들어둔 거고요 7월혁명 이후에 그것은 2월혁명의 자료를 받아서 노마공화국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진압됐지만 예 이런 내용도 이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7월혁명과 2월혁명 이탈리아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그리고 특히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것이 2월혁명 그 과전 있죠 그런 것도 궁집작업장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공사기출문에 나왔던 게 뭐냐면 2월혁명 영향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2월혁명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공부를 해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월혁명 부분도 좀 중점 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A형 문제를 이제 풀어봤고요 좀 쉬었다가 그 뭐냐면 보너스문제하고 B형문제 이제 어 할게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 어 어 어 어